여기가 반란관 전망대 뷰가 있는 곳 중에 바다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. 저쪽이 지금 에어포트고 공항이고 아마 이 옆에 오른쪽이 진반란일 것 같고 꼬맹이들이 4명이서 자식들 봐라 아주 애들이 장난이 아주 오토바이를 아주 장난감 다루듯 하네 아주 활력이 넘치네 활력이 넘쳐 제비다 아주 애들이 아까 해변에서 본 곳인데 이렇습니다 여기 절벽이고 요 밑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저 끝으로 가서 서핑을 하면 딱 맞네 근데 여기 전망이 아주 좋네요 요 앞에서 낚시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진발란은 한참 더 가야되고 아마 여기는 락지원 같은데 바우지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가는 것 같고 아까 로컬 2명이 낚시대를 가지고 갔는데 한 사람은 오징어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자주가 좋네 오징어도 작고 아 저기가 야 여기 빛을 싹 돌면 이런 풍광이 나오네 낚시하는 사람이 제법 있네 여기는 파도가 없네요 빛을 싹 돌면 요런 풍광이 나오고 끊은 낚시하는데 끊고 한번 더 보자